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아낚시가자입니다 오늘은 전어 소식이 돼가지고 전어 잡으러 왔는데 왜 사람이 없노 지금 간주고 해서 밥을 좀 묶고 낚시 해볼게요 짬뽕라면, 안두 들어가고 소세지 들어가고 전어 밑밥 섞어 섞어 고명조끼 챙기고 치위를 안 들어와가지고 구찌 챙기고 아 딱 강감독도 해변에 왔다고 서프로워를 해본단다 서프로워 할 줄은 아는가 몰라 강감독 서프로워 한번 던지 보고 내주고 간다 두 번 정도 바이트 있었어요 쇼파이트 지금 계속 해볼게요 으쌰 백사장 쪽으로 한번 던져보지 아파려 으잉 아파려 팔 아파 팔아파 입밥을 던지면 뭐가 보글보글해 아유 맥주다 진짜 으하하핳 뭐야 여기는 연암동 방파제가 항의가 낚시하는 사람 많다 케트라는 겁나 촘촘하네 사이즈 좋다 아이가 어떡해? 흘러내리라고? 앞으로 땡기 가야지 못가요 어? 다음이요? 봤어요 병원 받아야죠 병원 받아야죠 병원 받아야죠 병원 받아야죠 병원 받지요 네 방감독 던지자마자 잡았다 치아라 오 저 매가리가 조금 더 큰 고등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핫꽁치 잡고 사이즈도 좋다 핫꽁치 지금 와 사이즈 좋다 떨어질 뻔나 약간 약간 대살이? 중살이 중살이 정도 아까 저 앞에는 대살이던데 크던데 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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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내 낚싯대 줄게 많이 넣었나? 여기 도파도 상관은 없지 안 줘요 네 겁이 많아가지고 기어가야 되는데 아 아 수심 완전 30이네 30 30만 응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일 나올 때 30 완전 떠서 있네 들어갔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뱅에 뱅에? 뱅에? 뱅에도 잡았다 어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뱅에도 방생해줘 뱅에 앞에서 찍으면 크게 나오는데 아 사람 많대 전화도 어제 아래까지 나왔대 어 어 저기 옆에 사장님 또 잡았다 다시 번 문어 소리 좋다 통화 옆에는 핫궁치 잡는데 강감동은 계속 덩이만 잡는다 왼쪽만 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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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메 올라오는데 못찾고있노 감 잡았쓰 감 잡았쓰 잘했쓰 고기 줘 내가 뗄게 오 나이스 갖고와봐 쟤라니 퍽퍽퍽하네 응 잡았습니다 완전 따선무네 사장님 이거 드릴까요? 한 마리밖에 못잡았답니다 아 잡아보지마 아니 사장님 잡은것 좀 보여주시면 안돼요? 아 그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말 잡았죠? 여러분 전어가 3시 넘으면 나온대 지금 2시 반인데 3시 넘으면 전어가 좀 붙는데 오수록 크대요 전어가 오전에는 핫꽁치가 많이 나오고 여기 주차장은 무료에요 무료 차 대고 여기 바로 화장실 여기가 포인트 입구쪽에는 아침에 잘 나오고 오후에는 뒤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 1시나 2시 이후로는 저 빨간등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항에서 철수하고 집에 가려는데 또 깔치 소식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벌써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보기 못잡고 하니까 포항에서 거제도까지 웬 말이냐 포항 갔다가 포항 갔다가 거제 갔다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어? 굉장하네 오늘 하루 깜짝이야 나 뭐 큰 고기 올라오는 줄 알았네 한 마리 왔디 꼬등아이가 꼬등아이가 매치고 오사기가 안 옮기지 안 옮기지 아우 씹어 땡긴다 씹어 땡긴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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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다 크다 크다 목 질이 큰데? 네 됐다 마 2.7g이면 되네 네 미치가 황벌에 따라할 필요가 아저씨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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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